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7 예고입니다. 파리에 머무르는 더불어민주당 송경길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오는 22일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 대해서도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범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낙찰꾼에게 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매를 중단하고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부당한 기득권 세습은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고용세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 마약 문제와 1천조 원을 넘은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전국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내일은 서울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록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잠시 후 n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